제가 왜 그랬냐 오늘 점 왜 먹고 싶었냐면 비도 조금씩 내리고 막걸리 한장 하려고 막걸리 먹으려고 한거죠 어 비 왔어요 이거 부침가루 사나갈 때 비 오더라구요 어 아우 오랜만에 어저께 술 제끼고 먹으니까 술술 들어가네 술술 들어가네 술이 막 막걸리 한장 막걸리 술술 들어간다 맛있네 음 맛있나 맛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맛이다 보니까는 음 음